아버지가 탈모면 자기는 안 되고 자기 아들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탈모가 되는 경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샴푸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탈모를 유발하는 나쁜 샴푸 습관들은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 저는 1997년도부터 탈모와 모발 이식만을 중접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황정욱입니다. 탈모의 원인이 유전적인 게 큰 견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유전이 있더라도 탈모가 많이 진행되는 분이 있고 적게 진행되는 분이 있습니다. 재미난 보고가 있는데요. 미국의 트윈스버그라는 도시에서는 매년 상둥이 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1년선 상둥이인데도 어떤 분은 심하게 탈모가 되고 어떤 분들은 탈모가 거의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선 상둥이는 유전자가 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생각해보니까 물론 탈모가 유발되는데 유전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유연자 스위치가 켜지는 데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생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격세의 유전이라고 해서 탈모는 한 대 건너뛰어서 유전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탈모면 자기는 안 되고 자기 아들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유전은 대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염색체는 한 상의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하나를 받고 어머니한테서 하나를 받는데 아버지가 탈모라도 아버지의 유전자 한 상 중에서 하나만 받기 때문에 어머니한테서 건강한 유전자를 받으면 탈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가 탈모라면 탈모될 가능성은 크지만 100% 탈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이 유전이 되는데요. 그런데 남성에서는 탈모의 양상이 사실 시각적으로 많이 드러나죠. 남자분들은 M자 형태나 정수위 탈모가 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바로 느껴지는데 여성분들은 탈모의 양상이 혀 라인은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탈모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냥 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빠진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좀 가늘어졌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도 많은 경우가 유전적인 탈모가 있습니다. 탈모를 유발하는 나쁜 샴푸 습관들은 아주 뜨거운 물로 샴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뜨거운 물은 두피의 건강한 피부 방어막, 피지막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자극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적시지 않은 다음에 물을 틀고 샴푸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세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샴푸는 항상 거품을 내서 두피에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해야 되는데 거품도 안 내고 그냥 샴푸를 바르듯이 샴푸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급하게 제대로 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샴푸에 노폐분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헹궈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 수건으로 박박 틀면서 막 문지르는 분들이 있죠. 그러지 말고 꼭꼭 눌러서 부드럽게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머리를 말리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탈모 샴푸로 탈모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탈모 샴푸의 역할은 우리가 두피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있죠. 질성 두피염이 있다든지 좀 염증성 두피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샴푸를 적절하게 잘하면 이런 두피 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탈모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샴푸나 기능성 샴푸의 역할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시각층에서는 탈모 기능성 샴푸의 구체적인 성분을 명시해 놨습니다. 덱스판테놀이라는 보습 성분을 주는 것 살리실릭 에스시드라는 각질 제거 엘멘토라고 해서 간지럼을 해결하는 청량감을 주는 성분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들을 탈모 샴푸의 기능적 성분으로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런 성분들이 함유된 샴푸를 잘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샴푸에는 여러 가지 합성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합성 계면활성제가 사실은 샴푸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건데요. 계면활성제라는 것은 우리가 샴푸에 거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근데 이 성분들이 일부분들한테는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합성 계면활성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피가 좀 민감하거나 예전에 다른 샴푸를 썼을 때 간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샴푸를 구입했을 때 합성 계면활성제가 함유됐는지 그 다음에 파라벤이나 인공색소 또 이런 것들이 함유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지 않은 샴푸를 고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에 계속 습기가 차면 무점이 생기잖아요. 두피에도 정상적으로 진균이 서식하고 있는데 특히 머리를 감고 잘 말리지 않고 밤에 주무시게 되면 축축한 상태에서 이 진균들이 증식을 합니다. 그러면 두피 염증을 유발해서 가려움증이나 탈모까지 좀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샴푸 후에 머리를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주무시기 전에 머리를 감을 때는 철저하게 말리고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드라이하는 것도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보통 찬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바람이 가면 두피를 건조하게 해서 또 피지 방어막을 손상을 주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두피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우리 근데 아침에 막 빨리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되 두피에 너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머리 쪽으로 방향을 잘 조절하고 한 군데에 너무 뜨거운 바람이 집중적으로 가지 않게 자주 옮겨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바쁜 시간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탈모가 되는 경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먼저 사실 음주와 흡연이 탈모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심한 다이어트도 탈모를 유발하고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의외로 탈모를 악화시키고 스트레스도 탈모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샴푸하는 습관, 머리를 말리는 습관 이런 것들 퍼머먼트나 염색, 탈색을 너무 자주 하는 경우도 이런 생활 습관들이 탈모를 유발합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를 꽉 당겨서 묶는 습관 그런 것들도 탈모를 유발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흔하게 또 볼 수 있는 것이 두피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보통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얼굴에 우리 여드름 생기듯이 두피에도 각질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비듬이 많이 떨어지고 각질이 생기고 또 기름이 많이 끼고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루성 피부는 정상적인 인구수에서 한 20%, 많게는 30%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많이 피곤하거나 술을 많이 드시면 악화됐다가 또 좋아졌다 하는데 이게 만성적인 염증으로 되면 약간의 비듬이나 가려움증이 아니고 진물이 나고 딱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는 비듬의 정도가 심하거나 염증이 정도가 심하다면 옷은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샴푸를 할 때 머리에 물을 적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격 급한 남자분들은 샤워기에 틀어놓고 바로 물 흐르자마자 샴푸를 손에 들어서 바로 문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물을 충분히 머리카락에 적신 다음에 적어도 30초에서 1분 정도 손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비비면서 부드럽게 해서 머리카락이 충분히 적게 한 다음에 샴푸를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샴푸의 양은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손바닥에 들어서 바로 머리에 문지르지 마시고요. 손바닥으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두피에 골고루 문질러주는 형태로 가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손톱으로 빡빡 문지르지 마십시오. 얼굴 피부나 두피는 같은 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수할 때 손톱으로 얼굴 세수하는 분들 없잖아요. 세안제나 비누 거품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듯이 두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은 뜨거운 물로 노폐물을 빡빡 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좀 미온수를 사용하시고요. 그런데 미온수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잖아요. 보통 36도씨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은 체험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물로 샴푸하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도 세수할 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뜨거운 물에 세수하면 얼굴에 피지막이 파괴됩니다. 피지막이 파괴되는 것은 기름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방어막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감염이나 진균이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온수에 머리를 감고 물을 잘 헹구는 게 중요한데 저는 샴푸는 세정이 30%, 헹궈내는 게 70%, 헹궈내는 데 비중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머리 감는 횟수는 저는 하루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피지 분비가 아주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샴푸를 했는데도 오후가 되면 머리가 떡이 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샴푸를 많이 한다고 해서 탈모가 더 유발되지 않고 오히려 청결한 두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 하는 것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한 번은 그냥 물로만 샴푸를 하고 저녁에는 제대로 샴푸를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 그게 걱정된다면 아침에는 순한 샴푸를 쓰시고 저녁에는 좀 세정역이 좋은 샴푸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하루 동안 활동하면 피지 분비랑 오패 분들이 많이 사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샴푸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또 출근해서 좋은 머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아침에 샴푸도 하거든요. 너무 크게 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은 저녁에 하는 게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아침 하셔도 정상적인 상태라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상식은 원래 세안에서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반드시 찬물로 헹구라는 게 정설처럼 내려왔는데요. 요즘 이 내용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피부과에서는 어차피 따뜻한 물로 하면 모공이 열리고 찬물로 하면 모공이 수축되니까 피부에 좋지 않느냐 이런 상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찬물을 끼얹으면 그때만 모공이 축소되고 피부가 긴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체온으로 인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굳이 일부로 찬물로 세수는 하지 말라는 추서로 바뀌고 있고요.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분이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찬물로 해서 그렇게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피부가 쉽게 붉어지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 사원할 때 뜨거운 물 찬물을 번갈아 가면 피부가 빨개지고 탄력을 잃게 돼서 홍조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체질의 경우에는 미온수로 세수하시고 샴푸하시고 그냥 그대로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피부 관리에는 되게 신경을 쓰는데 같은 피부인데도 관심을 덜 가지기 좋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하셔도 빡빡 문지르고 피지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못해서 두피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문제가 있을 때는 탈모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두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피도 얼굴하고 같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두피 관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두피 관리는 아주 쉽게 댁에서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흔히 권하는 방법은 뜨거운 물수건을 물을 꼭 짜서 두피에 한 10분 정도 얹어줍니다. 그러면 피가 잘 통하고 모공이 활짝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호호바 오일이나 로즈마이딕 오일들로 이렇게 두피에 마사지를 해서 스크럽도 하면서 영양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토닉이나 아니면 쿨링팩 같은 제품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녹차를 우린 물 같은 물을 이용해서 조금 차가운 팩으로 진정을 시켜줍니다. 사실 이렇게 편하게 두피 관리하셔도 좋고요. 보통 우리가 탈모가 되면 샴푸할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배수구에 머리가 사이면 가장 놀라는데요. 사실 정상인들도 머리는 하루에 보통 50개에서 70개까지 빠지고요. 근데 그게 샴푸할 때 많이 빠지지만 빗질을 하거나 일상생활하면서 머리를 건드리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를 질환적으로 정의할 때는 보통 100개 이상 빠질 때 탈모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머리숱이 많을 때 탈모가 진행되면 빠지는 숫자가 100개 이상이겠지만 탈모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빠질 머리가 없으니까 탈모수가 줄겠죠. 그리고 머리가 빠지고 보통 정상인들은 머리가 한번 빠지면 3, 4개월 후에 머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50개가 빠져도 계속 머리숱이 유지되는데 탈모가 되는 분들은 예를 들면 100개가 빠지고 3, 4개월 후에 30개만 올라온다면 매일 70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적되면 탈모 증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빠지고 새로 나는 숫자가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은 체크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탈모를 진단할 때는 앞머리 아니면 위에서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몇 개월마다 체크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앞라인부터 탈모가 진행하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머리카락은 있는데 머리가 예전보다 조금 가늘어졌다 그런 변화가 있다면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탈모라고 해서 바로 머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빠지고 새로 나는 머리가 약간 가늘어집니다. 그것이 몇 년을 지속되다 보면 솜털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앞머리 헤어라인은 유지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들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진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초기에는 확대형을 통해서 부분 부분 머리 굵기를 체크해서 뒷머리하고 비교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물게는 여성도 남자처럼 M자 형태로 앞머리 라인부터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을 찾아가서 전문가한테 보여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빈도는 유전적인 탈모가 훨씬 많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스트레스성 탈모도 존재합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큰 수술을 받거나 아주 심한 열병이 걸리거나 소모성 질환이 됐을 때도 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진짜 많이 굶거나 걸었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스트레스성 탈모는 다행히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유전적인 탈모는 사실 스탑이 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진행하는데 스트레스성 탈모는 그 스트레스 원인이 제거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라는 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도 심각한 탈모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 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형 탈모라고 해서 두피에 군데군데 동종 모양으로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의 신체 방어시스템이 외부에서 나쁜 균이 들어오면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혼란 때문에 자기 머리카락을 외부의 적이라고 간주해서 공격해서 빠지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빠지면 대부분은 몇 개월 후에 회복되는데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자가 면역의 원인을 유발하는 것 중에 정식의 스트레스가 분명히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모는 아직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들이 많은데요. 사실 심한 대머리도 초기에는 앞쪽에 약간 빠지는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탈모든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이제는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안에 탈모 내력이 있는 분들은 약간이라도 앞머리가 가늘어진다든지 정수리 머리가 가늘어진다든지 탈모 수가 증가할 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꼭 조기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